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청렬하게 잡고 네, 저희 목화춤 많이 들려도 있고 저희는 정말 네, 들어가 보겠습니다.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근데 오늘 기현이 오빠가 본 전공보다 부전공을 더 많이 쳤어요. 원래 관악기 전공인데 오늘 너무 많이 쳤어요. 기현아, 아니 기현이 빨리 더 고생한 우리 두 분에게 한 번만 더 받고 성대를 기준에 맞춰 성대를 기준에 맞춰 누가 만든 기준인 건지 그곳에 너만 재밌면 실패라 주워지지 주워지지 성대를 기준에 맞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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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대를 기준으로 감사합니다.